좀 들려 드릴 수 있을까요? 이제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어? 입장부터 다시 하라고요? 여러분 입장부터 다시 하라고요?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 연기 좀 하실 수 있겠어요? 네! 하실 수 있겠어요? 저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갔다 올게요 여러분. 처음 오는 거 처음? 제16회 추풍영화 이제 이어지는 축하공이야. 아름다운 미스트 분자의 무대가 어떻게 살아?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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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고급하고 불길 바라 뒤돌아 다시 올까봐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네요 사랑아 날 데려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아 날 데려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이 고급하고 불길 바라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멀어져 갈게 사랑이 서구해 서구해 고급하고 불길 바라 뒤돌아 다시 올까봐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네요 없네요 고급하고 불길 바라 사랑아 날 데려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아 사랑아 날 데려가 너 없이 너 어떻게 살아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너 꿈이 날다면 우리의 아저히 사랑아 날에 우리의 아저씨 우리의 아저씨 우리의 아저씨 우리의 아저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